한국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하긴 힘든 분이에요. 저분이 일본에 도춘 건물을 했으니까. 그래서 임중년에 등록이 있는 게 있습니다.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건물은 영국인들이 지어놓은 곳이에요. 잘 어울려. 소리가 나니까 1리미터에 이렇게 다 집어먹고 소리 안난다 이렇게 동생생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자 이게 안에 들어가면 제가 사진을 다 찍어드릴 거고요. 지금부터는 10분 자유시간이고 이따가 저쪽으로 내려가도 됩니다. 6분 있다가 여기는 만날 거고요.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 테니깐 저라도 일단 앞으로 오세요.